눈사람 모양의 해성 67P 추르모프 게라시멘코가 정기적으로 둘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공동연구팀은 수치 모델 분석 결과 해성 67P가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이 7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해성을 이루는 덩어리 2개가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상태에서도 덩어리가 서로 주위를 돌다가 수시간에서 수주 이내에 다시 천천히 충돌하며 붙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해성은 태양이나 목성을 스칠 때 또는 해성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 분출로도 회전 속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큰 덩어리가 가느다란 목으로 연결돼 마치 눈사람 같은 형태인 해성 67P는 약 12시간마다 회전하면서 공전 주기는 6.5년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레이처에 실렸습니다. 이은희입니다. 감사합니다.